쏘로는 집 지켜? 아빠 갔다올게 아빠가 좀 좋지 양말 신어야 되는데 거기 가려면 놀이공원 가려면 이 녀석아 너 양말 어땠어? 에이 진짜 이씨 9시 58분 월요일에 이스키스님 가자 차가워 최선수황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가만있어 2천 명이요? 2천 명이요? 2천 명이요? 2천 명이요? 2천 명이요? 2천 명이요? 있어 그럼 갈게 2천 명이요? 맛있고 사줄게요 오늘은 형아 언제 생일 주었으니까 맛있고 사줄게요 오늘은 2천 명이요 3천 명이요 3천 명이요 3천 명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어 라면 맛이야 고양이 맛 1천 명이요 2천 명이요 2천 명이요 3천 명이요 잠시만 2천 명이요 2천 명이요 짠 이준아 똑같이 생겼어 이진우가 이진우를 먹는 걸로? 이진우는 작업이 나빠 이선우 다른 사람 같아 맞아 이선우 맛있어 이진우 들어가 우와 완전 잔디밭 놀이터 그래 가봐 차라리 이게 나 왜냐 왜냐 크림이 초록색 크림으로 막아져있어요 아 그래 대박이다 이름 써주잖아 이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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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골보골보골보골보골보골보골보 엄마는 파파야 샐러드 좋아하고 지느는 뭐가 좋아? 고기 전우는 생선 전우는 뭐 좋아? 생선 생선 지느는 뭐가 좋아? 진느는 뭐가 좋아? 아 좋아서 각자 좋아하는 게 있으면 돼 생일 축하합니다 이 소음은 지금 왜 부러워 이 소음은 다 부러워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 진우 생일 축하합니다 야 뭐야 실천수 이지도